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이 맞는데 맞는 옷이 점점 없어질 수가 있다는 현지 너무 많은 걸 잃었어, 준은아 당신 몸은 내 꺼 목소리는 아주 섹시한 스타일이던데? 온몸에 섹시가 초발초발해 죽여버릴까, 이 새끼? 쓰러... 뭘 거야? 정신차려 주은이랑 무슨 관계인지 자꾸 쓰러지고, 자꾸 구해주는 사이 살을 빼고 싶으면 땀을 흘리세요, 펑크? 이제 우리 세 분이 강중 시팀이 되겠죠 퀸 업 퀸인스